지금 뭐 하는 거야? 이메일 하나 전송했습니다. 당신이 한 모든 말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녹화된 동영상을 첨부해서 언론, 검찰 그리고 청와대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내가 24시간 후에 자동 발송돼도 예약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내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마 혹시라도 내가 죽기라도 하면 이 매일 발송을 연기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걸까?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루하루 부디 무사히 잘 살길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안 돼, 안 돼! 지금부터 당신은 나가서 상황 정리해 혹시나 경호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내가 죽기라도 하면 나 큰일 나잖아 하하 큰일 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주